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원격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여기 보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이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스튜디오가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컨퍼런스 시대를 연다. 저는 지금 지교수님을 보면서 화면에 같이 넣어서 지교수님 질문을 하시면 질문 내용을 같이 저장도 하고 녹화도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제 앞에 노트북에는 지금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어 이제 다림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전세계에 공급하면서 많은 이러닝 협회 학회 학자들의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번 프리젠테이션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